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코딩 공부하실 때 예제나 교과서와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는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하실 경우도 많을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입력을 주면 동일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랜덤 넘버를 사용할 경우에도 시드 넘버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공부하실 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겠죠? 왕초보들이 가장 흔한 실수는 오타겠죠?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는 글자들을 잘못 입력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단순한 오타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투자한 시간들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어디서 오타를 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데에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이 주의력이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때는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게임하듯이 끈기 있게 틀린 곳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드는 잘 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아직 문법이나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찾아 놓고 보면 기호 하나가 틀렸을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뇌가 엄청나게 훈련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마치 여러분이 탐정이 된 것처럼 코드를 수사해 나가는 겁니다. 디버거를 이용해서 모든 단서를 뒤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헤매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실력과 디버깅 실력이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왕초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여러가지 호환성 문제나 컴파일러 오류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만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진 상태라면 다양한 개발 환경을 사용하면서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는 작동원리 자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빠르게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코딩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왕초보라면 사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류를 찾기 위해서 모니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신 모든 프로그래머 지망생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